자 남현수씨 기태 어떤 인물인가요? 네 기태는 개환고등학교에서 1장이자 미니의 남자친구이고요 이제 학교에서 1장답게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패기와 여유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손에 꼭 넣고 남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이제 머리가 비상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있었던 같은 반 지수가 제 여자친구인 미니일에 신경쓰기 시작하자마자 제가 지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괴롭힘으로 시작해서 지금 괴롭힘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복도에서 윤수씨 오전에 만났잖아요 제가 90도로 인사하는 거 봤죠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자 우리 김진민 감독님을 남현수 배우를 보자마자 저런 애가 짱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요 맞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 배우들 중에 제일 늦게 합류를 했고 그리고 보면서 그 생각에서 동희 배우를 보면서도 요즘 애들 치우는 참 뭔가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더 느린 친구가 하나 더 나타났는데 아날로그적인? 네 뭐 그런 느낌이 저한테 되게 많이 꽂혔어요 그리고 두 친구 다 얼굴이 좀 순딩순딩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순수하죠 제가 드라마에 제 스스로 겁을 먹고 있었는지 남자애들이 좀 순했으면 좋겠다라는 무원의 강박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순한 애들이 와서 저런 연기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윤수 배우는 그냥 보면서 너 잘생겼다 이 느낌이 되게 컸었어요 그리고 네가 미니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극 중에서 그런 느낌이 붙어주는 게 이 드라마 전체가 베리에이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평균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얻었고 그 다음에 동희 친구하고 둘이 같이 이런저런 좀 겪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주는 감정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게 두 배우가 되게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요렇게 가면 되게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합류하면서 일단 외모는 좋아 느낌은 좋아 저는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윤수 배우 얼굴 안에 이제 그만큼 카리스마를 느끼신 것 같은데 우리 사실 남윤수 씨는 모델로 데뷔를 해서 배우로서 지금 또 커리어를 아주 성실히 쌓아가고 있어요 인간 수업을 통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 이제 만나는데 소감이 어때요?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저의 이제 반대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인간 수업이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스트리밍이 된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넷플릭스 관계자처럼 말씀을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